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지 시간으로 3일 사흘째를 맞았지만 여야 정치권이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방을 거듭하며 좀처럼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상대로 잠정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판은 정부 부채 상한증의 협상 거부 카드까지 내걸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부분까지 셧다운에 따른 피해의 영향권에 들면서 2008년부터 2009년 미국 경제를 강타했던 경기 후퇴 국면 재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